오늘은 알파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고합서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키워드와 주요 섹터 설명해 주시죠. 네, 간밤에 끝난 미증시는요. 사실상 엔비디아가 혼자 북치고 창구치고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투싱이 오히려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까지도 오늘 분위기는 오후짱까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 증시 그리고 현재 분위기를 천주평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신용평가사라고 볼 수 있는 무디스 피치까지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 경고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가 아니라 빨리 해결하라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걸로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24% 극동을 하면서 엔비디아로 버틴 기술주의 현재 글로벌 증시는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증시도 시작과 동시에 어제와 동일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도 강세 출발을 보이면서 반대편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는 오늘 어제와 동일하게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은 오히려 더 오늘은 수급은 현대차 기아차에서 하단 자리에서 들어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반도차나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 완성차 자동차 부품이나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오전장보다도 오후장이 오히려 더 재미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롱이 들어오면 요즘 분위기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풀처템에서 쇼시 들어오는 모습을 한 달 내내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같이 롱이 들어온다는 것은 오히려 더 지금 현재 분위기는 2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의 느낌 자체는 지금 우상향의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쇼코버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들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러면 현재 9시 28분 지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옷장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섹터가 어느 쪽 섹터인지 증시 전방법을 보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로 1번으로 보시게 되면 아니면 다를까 반도체 소부장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부품 DDR5 그리고 반도체 설계, 소재, 장비, 애플 공급사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보낸 테마로 보시게 되면 양자 암호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우크라이나 재건, 헬스케어 장비, 엔터까지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테마로 보게 되면 어제와 동일하게 SDPC 쪽, AI 쪽이 방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의 셀트리온이 오늘 아침 1시 여러 가지 호재 이야기로 인해서 줄기세포 침해, 바이오 섹터에서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매매를 통해서 오후장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보게 되면 반도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지금 부상향이 보이고 있는 KNJ가 어제의 은봉을 먹으면서 부상향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현재 KNJ는 오늘 오후장 뿐만 아니라 오후장까지 매매가 가능해 보이고요. 특히나 어제도 좋았었던 ISC 같은 경우에는 영망치 양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종가 배팅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점핑 양봉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는 종목이 간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더 영망치가 나오는 오후장, 양봉입니다. 은봉이 아닙니다. 양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도 매수되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ISPETASIS도 동일한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갯상성을 통해서 어제의 매수를 어제 오늘 차익 매도를 다 맺고 있지만 사실상 점핑 양봉은 나쁜 게 아니죠. 좋으니까 아침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몰리고 점핑이 난 겁니다. 그걸 통해서 갭을 메꾸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후장에도 동일하게 ISPETASIS도 같은 경우에도 영망치의 은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맞출 때는 따라가도 좋다. 단, 그다음 날 월요일장에 위 꼬리를 잡아먹는 선까지만 잡아주고 그리고 점핑 양봉에서 겹상성에서 단봉으로 우상량으로 양량 패턴이 나올 때까지 조금은 눈꼬리를 잡고 파티를 즐기는 기분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제외하고는 오늘은 반도체 섹터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특히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양봉을 내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전기차 2차전지 소재에서 2평선 돌파하고 있는 백강산업이 지금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23만 주가 들어옵니다. 장중 매매뿐만 아니라 종가 매매까지도 가능한 백강산업을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중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등함에 따라 우리 반도체 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키워드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략주입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이야기 드렸던 반도체 소부장과 2차전지는 아니고요. 오늘은 어제와 동일하게 SPG 로봇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G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요. 움직임이 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은봉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조금은 섹타에서는 인기가 없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SP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점이 국내 1위의 감속기 제조업체이고요. 세계에서 유일한 SH 감속기를 들고 있는데 유성 감속기에 모두 양산하는 데 성공한 경쟁력이 입증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 감속기 국산화 선봉 업체 최근 산업용 로봇 분야까지 급성장하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술적 패턴으로 보게 되면 일단 어제 이 로봇 쪽에 양봉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은 오히려 더 반대편에 있는 쪽 섹타가 좀 강하지 이쪽은 좀 약합니다. 그런데 성장성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로봇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더 은봉 공격 그리고 한 두 번이나 세 번을 나눠가지고 22선까지의 자리를 보면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3만 7천 원 그리고 선접권은 3만 원을 두고 22선 하단까지 한번 열어두고 그리고 돌파 캔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물량을 실어서 한번 정고점까지 트레이딩 물량을 한번 가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종가 기준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속기 제조업체 SPG 오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